이 시설을 폐기하는 대가로 이 저의 결의를 부르라고 우라렛 농축시설, 턴도미사일, 최악, 무기, 트럼프 대통령 김정은이 얼마나 소표를 받았을까 어떻게 제재를 해제하자는 거예요 그리고 신녀, 그 회담이 쭉취소를 가금시키고 심지어 미각이 본 그 사극 공범자 내보내면서 끝났습니다 여러분 트럼프 대통령의 자료가 열면 애매보호한 그 표현을 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거절했습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태극계와 성립위를 끌고 미국까지 나가서 트럼프 정부와 트럼프 미국 교포들께 저는 걸피다는 미국 하나 워싱턴 DC LA 대형 전망파를 세우고 저희들은 여러분은 그 교포들과 반드시 저희들은 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원님들께서 자유한국당에 대해서 단위를 주도한 김무성, 김성태, 권성동, 홍경표, 유승민과 같은 얼마든지 자유한국당과 통합할 수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우리는 결코 본질을 흠집하는 세계 아닙니다. 우리는 선명한 지금 자유한국당 제대로 문재인님들과 싸우지 않고 이렇게 비굴하게 굳신굳신하고 그냥 민주주의 여론조작 불행사건, 김병수 사건이 터졌는데도 대선 불복이 아니라고 하는 이런 한숨한 자유한국당 정신 차려야 됩니다. 우리는 8월에 반대하는 모든 세력과 함께 당뇨에서 국포동력 부출하고 살인적인 조선 대판과 인민 여판, 사업 살인위에서 억울하게 시장된 그리고 이 문재인 정권 사기국 국정부의 한 박근혁 대통령, 박근혁 대통령, 박근혁